하... 우리 여름이 오늘 많이 놀랐지? 조금이요. 아까 그 할머니 아빠, 엄마셔. 알아야, 여름이도. 근데 할머니가 거짓말했어요. 할머니랑 같이 가면 엄마랑 아빠 이땠어요. 그래서 따라갔구나, 우리 여름이가. 네. 아빠가 할머니 대신 사과할게. 여름이한테 거짓말하는 거. 할머니가 여름이 많이 보고 싶어서 그러셨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음부터는 아빠가 절대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여름이가 이번 한 번만 할머니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안 돼? 아빠가 그러라면 그럴게요. 고마워, 여름아. 그리고 많이 많이 미안하고. 어머님 아버님도 기다리실 텐데. 어서 들어가요, 우리.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먼저 가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저라도 저희 어머니 대신 사과드려야죠. 저라도 저희 어머니 대신 사과드려야죠. 저번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mart인 사과드려야죠. 확인 BO